하성시 서부누림센터 노인복지관 봄을 전하세요 하고 다육이 화분을 나눠 드립니다. 노인들 오늘 노인백신주사 옥사무수로 신청하러 오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하면서 희망나눔 만들기도 작품 만들면서 사회 서부누림 복지관에서는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롯키 다육이도 선물로 나눠드리고 빵하고 책이랑 음료수도 나눠드리고 어버이날 행사로 제4회 드림 봉사를 지역사회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 찍고 북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